그 다음에 이걸 다시 잠그는 거죠 잠그면 이렇게 잠그는 용접을 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구도 용접을 할 겁니다 구도 용접을 한다는 것은 초록색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게 하나 됐죠 하나 되면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걸 또 빼고 다른 새 냄비를 놓고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다시 초록색 고추를 누릅니다 다음은 똑같은 상태로 내비 빼고 새 냄비를 또 놓고